오늘은 제가 카메라 장비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짜잔! 이 알루미늄 판을 이용해서 브라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것저것 리뷰를 하고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개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그냥 쇠판에 구멍만 맞춰서 뚫으면 되는 건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닦아왔는데 별로 깨끗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뭐 그래도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이제 표시를 하고 구멍을 몇 개 뚫을 때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표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다 4분의 1인치하고 8분의 3인치 구멍을 두 개 뚫을 예정이에요. 이제 보통 이런 거 보면은 4분의 1인치가 많이 파여 있거든요. 근데 4분의 1인치만 쓰기에는 제가 이런저런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8분의 3인치도 하나 뚫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멍을 두 개 뚫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구멍에는 그냥 4분의 1인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빨간 점이 살짝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하나씩만 살짝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릴의 사이즈를 재야 되는데 짠! 없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좁은 집에 뭐가 이렇게 많은지 별의별 거 다 나와 진짜 짠! 보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사이즈를 맞춰서 잘라야 되는데 저는 단순무식해서 그런 거 몰라요. 뭐 사이즈 재고 이런 거 몰라가지고 보시면 양쪽이 크기가 달라요. 이렇게 4분의 1하고 8분의 3 들어갈 수 있는 갠데 얘 그냥 뭐 사이즈를 따로 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사이즈를 직접 재보고 이게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크면 되겠죠? 얘는 작고 어... 오케이 4분의 1인치 사이즈에 살짝 크네요. 얘로 하나 뚫고요. 얘가 8분의 3인치보다 살짝 커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로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가지고 구멍을 뚫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단순해요. 그죠? 아니 어차피 내가 쓸 건데 뭐 누가 누가 막 보고 사이즈가 왜 이래요? 이럴 것도 아니고 그죠? 나 혼자 편하게 쓰면 되지 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구멍을 하나 뚫어왔어요. 어디 한번 들어가나 봐 볼까요? 빡빡하네. 좀 더 큰 거를 해야 되나? 안 들어가네. 여러분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좋습니다. 얘가 구멍이 들어갈 듯 안 들어가요. 들어갈 듯 안 들어가요. 조금 더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두 번 뚫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뿅! 자, 여기다 한번 달아 볼까요? 테스트로 핸드폰을 거칠 거라서 이걸 한번 달아 볼 건데 제가 이걸 왜 하려고 그랬냐면은 갤럭시 노트 10 리뷰하려고 그러다가 카메라 두 개를 놓고 비교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왔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왔습니다. 물론 지 맘대로긴 해. 이게 보세요. 물론 이게 막 그래 높이가 지 맘대로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치?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구멍은 제가 크기를 두 개를 뚫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으면 얘네가 얘네가 두 개가 크기가 살짝 다르거든요. 오어가asm 이렇게 삼각대를 박을 수 있게 정확히 말하면 갈았다기 보다는 쑤셔 넣었다 는 말이 더 만들 것 같은데 자, 이 다음에는 뭐를 할 거냐 짐벌을 달아 볼까요? 안 쓰는 스트랩에서 뺐어요. 슝 음 또 낄 게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다음 아이템 예, 삼각대를 꽂을 수 있는 이런 거고요 물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 크기가 다른 그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트로버 같은 것도 낄 수 있는데 구멍을 몇 개 더 뚫을 걸 그랬나? 제가 이거를 굳이 제작한 이유는 시중에서 파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마이크는 여기다 바로 이렇게 낄 거고요. 모양새는 없지만 편하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구성이죠. 얘 좀 없어 보이긴 해. 많아가지고. 자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요거 기본 세팅 있겠죠? 유튜브 세팅할 때. 짠! 바로 이거였어요. 니콘 아니야 얘. 자 이렇게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같이 두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는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됐고요. 자리가 남기 때문에 마이크 같은 거 달아줘도 괜찮고요. 나쁘지 않죠? 얘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짠! 이렇게 스트로버를 두 개 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스트로버를 두 개 끼면은 뭐가 좋을까요? 광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야외에서도. 엄브렐러도 한번 꽂아 봐야지. 이렇게 엄브렐라에 광량까지 확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싼 티가 너무 나서요. 제가 이름은 싼 타지만 싸구려를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작업을 하려고 정말 싼 티가 너무 나죠. 추가로 작업을 하려고 재료를 몇 개 준비했어요. 바로 이쁘게 모양 내서 갈아버릴, 동그랗게 갈아버릴 줄을 샀고요. 색깔이 너무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칠하려고 라카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또 이쁘게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외관보다 가운데 구멍 있는 부분이 좀 날카로워요. 여기다 놓는 게 메인이라서 이거랑 여기 끝부분 끝부분을 좀 갈아주려고 합니다. 너무 없어 보여서 확실히 이 구멍 있는데 날카로운 부분은 금방 사라지네요. 하길 잘했다. 이쁘게는 안 갈렸지만 대충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갈았습니다. 반대쪽은 이런 모양 확실히 티가 나죠? 조금만 더 해야겠다. 제각을 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러다가 카메라에 키지라도 한 번 가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지나가는 애들이 쳐다보고 어색해. 반대쪽도 뾰족한 부분은 없어져서 만져도 다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카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색깔까지 이쁘게 칠했습니다. 둔성둔성 허접한 게 보이긴 해요. 카메라 두 대를 한꺼번에 쓰면서 다른 악세사리까지 같이 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다가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적당한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기왕이시면 좀 돈을 주고라도 하나 사시는 거 근데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이렇게 구멍이 많지도 않고 일자로 쭉 뻗어 있는 것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있으시면은 사신다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산대였습니다. 마음에 들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로 갤럭시 노트10 카메라 리뷰를 하러 가보겠습니다.